요즘 휴거란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성난 황사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과 같죠. 휴거는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는 뜨거운 이슈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헬로우 저는 cj 로빅입니다. 저는 록 아일랜드 북스의 설립자이며 작가이자 성경교사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받는 댓글들을 보아하니 그 중 다수가 말씀을 보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대연된 7년 기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 지상 천년 통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놀랍진 않을 겁니다. 그 환란기는 야거보의 고난의 때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70제 이래의 해들이죠. 그 시기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자신의 지상 천년 통치를 수립하시기 직전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거대한 대연적 사실들이 교회의 떠남 이전에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건은 가장 잘 알려지기로 환란전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우리는 조사에 들어가겠는데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그 대답은 이 교리를 그 원래의 의도에 맞게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위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들 중 다수가 자신이 세상에서 순례자이며 이곳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죠. 교회의 휴거라는 교리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누가 그것을 시작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얻어맞고 진이겨진 피투성이 죽은 몸이 두 명의 비밀 제자들 곧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지던 그날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가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미래 사건들에 관한 최종적인 종말 대언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5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실 일에 대한 약간의 대언적 깨달음을 주는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대언에서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오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제가 읽은 것은 그 역사적 사건을 예견한 방대한 대언의 본문들 중에서 단지 작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체의 역사의 큰 쟁점이면서 기로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대언을 아셨고 그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아셨죠. 그는 그 대언이 곧 성취될 것을 아셨는데 이 점을 아는 당신은 예수께서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단지 몇 시간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믿기 힘든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그걸 알리신 시각인데 그건 우리가 보는 예언의 달력상에서 예수 그리소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동일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인 오전 9시에서 예수님이 그의 열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시던 그날 밤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거기서 그들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예비된 6월절 기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보낸 시간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휴거 혹은 교회의 떠남이라 알려진 그 교리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교회의 떠남의 가르침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조사를 시작해 보겠는데 우리는 요한복음의 13, 14장을 계속 읽어 나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6월절 기념 식사인데 여기엔 새로운 게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게시는 예수님의 둔감한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전수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한 제자는 조만간 지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에 관한 증인들이 될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의 일도 있는데 그들은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고 가장 높으신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능력은 게시에 대한 조명과 더불어 초자연적이라 밖에 할 수 없는 용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6월절 직전에 게시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오고 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 가야 됨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떠남의 교리가 어디에 처음 게시되었는지 묻게 되는데 대답하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6월절을 기념하던 그 날과 같은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교회의 떠남에 대한 이 교리를 누가 전수받았습니까? 그 답은 그의 애 제자들, 그가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게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답은 유다 이스카리오시입니다. 그는 그날 밤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거짓 제자 한 명이 비유적이든 문자적이든 그날 밤의 그 장소에서 떠나기 전까지 그의 진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게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신중하게 선포되었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심해.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봅니다. 그때 그가, 유다 이스카리오시죠? 빵 조각을 받은 지 즉시 나갔는데 때는 밤이더라. 유다가 다락방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3절이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는 이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우리는 36절에서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다른 데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에 대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심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휴가를 게시하신 첫 번째 힌트의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따라오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망의 첫 서막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분을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거기서 며칠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체로 황당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들이 함께 성전을 떠나 올리브산으로 향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인데, 그 장면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드라마도 유대인 모친이 없이는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드라마는 또 다른 모친과 함께 약간 일찍 시작됩니다. 그녀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었는데, 나머지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재로부터 구출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이 머리가 되게 하리라는 성경 대언의 성취를 가져올 그 사명을 띈 메시아라는 사실을 매우 확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봅시다. 그때 세배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며,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이로 인해서 주님의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은 매우 황당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분명 야고보와 요한으로 인해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기들이 선수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약간 화가 났을 텐데요. 한데 그들에게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께서 갑자기 파괴와 아무람의 대언자가 되셔서 제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조만간 메시아 예수님의 왕국에 도래하면 그 성전을 본부로 삼아서 거기에서 섭정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는데요. 그들 중 가장 상황 판단이 빨랐던 게 분명한 유다는 자신이 상상한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미리 결론 내렸고, 그런 생각으로 그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의 대적들의 손에 은하 30개를 받고 넘기기로 계획했죠. 제자들이 계획한 대로 일은 흘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점점 분명해졌지만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배반할 작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황당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명백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보 과잉 상태에 있었죠. 정보 과잉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심란해졌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일의 정보들을 알게 되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우리를 위해 기록된 기록을 읽기만 해도 단지 수일 전에는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들도 옆에서 통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들로 가득 차있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대신 채웠을 암울한 이미지들을 대략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그들이 따를 수 없는 어딘가로 가시리라는 슬픈 소식으로 인해서 애초에 예상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심적 혼란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의 폭풍과 열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새로운 교리, 곧 그들이 길을 지속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들을 확신으로 채울 새로운 약속이자 복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결국 정확히 성취되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라고 한 것은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직후에 열한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음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시험해 보는 것을 시작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단어대 단어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의 임박한 죽으심에 대한 이 모든 대언들을 들은 후 이 시대 끝의 모든 표적들과 가장 끔찍한 시기인 대환란 때 이후에 있을 그의 재림이 언급되는데 그때는 대홍수의 세대와 같을 것이고 뜨겁고 흰 유황 소나기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과 증가하는 어둠 가운데서 인류는 그들의 창조자에게 증오를 표출할 것이고 그 어둠은 그들이 불의의 대가를 초래할 인류의 극단적 사악함을 초래할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적 관점 안에서 다가오는 진노의 일어남을 분명히 묘사했습니다. 이것들이 조명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게는 그들이 붙잡기를 원하신 하나의 게시가 더 있었는데요. 희망과 위로의 원천이 될 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흩날릴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근심하지 말아야 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건 그들이 예상한 즉 그들이 예측하고 생각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근심하기에는 완벽한 시기였는데 그들이 상상한 미래는 그들이 눈앞에서 멀어져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갈릴리 바다를 갑자기 뒤흔들었던 그 폭풍만큼이나 위험했고 예수께서는 고깃배 안에서 주무시던 그때 모든 제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배가 침몰할 거라 확신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자 폭풍이 즉시 그쳤습니다. 한데 예수께서 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즉시 효력을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그날 밤 다락에서는 적은 위안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아셨는데 그는 또한 그때가 곧 자명해질 어떤 일을 선언할 때임을 아셨습니다. 이 위안의 말씀들은 또한 명백히 여러 시대에 걸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 곧 신뢰와 믿음을 구원자 예수님께 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그는 더하셨죠. 또한 나를 믿으라. 여기서 우리는 뭔가 외치는 서문을 보는데 거의 모두가 이걸 놓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게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봅시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인도되고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성경에 미리 공개되었었습니다. 이 몇몇 증거 구절들을 듣고 여러분이 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때에 의해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27절 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의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끝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서 패턴을 보십니까? 거의 언제나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게시하셨고 거기서 놓친 것이 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지 말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찾아내셨습니까? 여기에는 이전의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 관해서 제자들이 이 성경 기록을 기억을 못하냐고 책망하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게시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함께 다락방에 있었던 대부분의 시간동안 열한 제자들에게 구약성경에 없는 것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곧 신약성경에 게시되게 될 것들이었죠.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후 자신에게 아래의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누구의 권위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개명을 주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명령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미래의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간별의 표식이 되는 새로운 명령을 소개하셨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휴거를 논하면서 마음에 간직할 것이 있는데 누구의 권위로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새로운 귤에 혹 곧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것을 제정하셨으며 또 누구의 권위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말 교리를 소개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종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셨는데 그건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구약 성경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을 추가하신 것이었죠. 누구의 권위로 새로운 명령이 선포되고 새로운 귤에가 시작되며 또한 새로운 종말의 대연이 선포된 것입니까? 그 답은 그분의 하늘아버지의 권위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주어진 성경 기록의 권위에 의한 것에 아님을 아십시오. 예수께서는 1세기의 어떤 유대인이나 그분의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신중해지려 하는데 여러분은 이 신비가 구약 성경의 그림자와 모형들 안에 감춰져 있지 않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어떤 것이 알려진 후에 발견되기까지는 성경에 감춰져 있었고 새롭게 게시된 진리 그것이 분명히 알려지고 보여지기까지는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예수께서 자신 안에 아버지가 거하신다고 한 것과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라 하셨다는 건데 즉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셨죠. 또한 그분은 그것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서 벗어난다면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신격의 권위를 주장하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하의 함축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달리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자들이 좌절과 슬픔을 몰아내는 행복한 대화가 아니지만 이것은 복음으로 전환될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즉각 변환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고 더 커졌습니다.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나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의미들 전부가 그들에게 다시 기억났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익숙한 말씀을 예수께서 죽으시던 날 주어진 새로운 대언적 개시의 투영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개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신비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믿음의 회중을 위한 새로운 정보이자 새로운 개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모임, 나중에 크리스찬이라 불릴 자들을 형성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한데 우리 귀를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의 대언적 중요성과 차별성에 동조화시켜서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이 새로운 개시는 점진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디테일들에 관해서는 채워져 나갈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더 많이 개시하실수록 특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추가적 개시대를 대해 증언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 기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추가적 세부사항이 더해질지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복된 소망,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짧게 처음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중하게 교회의 떠남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열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오해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데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실 것이며 그가 제자들로 하여금 알기 원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많은 방들로 이루어진 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그의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우리 모두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 분명하듯이 그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비하신 천상의 집에 우리들을 거하게 하실 것이고 이로써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인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휴거 사건에 관한 훨씬 많은 정보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주셔서 그가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휴거라는 것이 레프트 비하인드를 쓴 팀 라헤이에 의해서 고안된 생각이라 여긴다면 또는 대유성 지구의 종말 The Great Great Planet Earth를 쓴 하 린지 혹은 스코필드 주석 성경 아니면 세대주의를 주창한 존 넬슨 다비의 생각이라 여긴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한 것 뿐입니다. 교회의 휴거에 대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도입된 것이며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면 많이들 그렇지만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능한 친절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그걸 분명히 가르치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자 하면 말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장 소망이 되는 여덟 개 단어의 둘 중 하나로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간단한 진술문에 관해서는 아무 의문도 없으며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명백한 사실은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었고 그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간다 하셨고 내가 가서 뭔가 준비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뭔가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인데 나는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당신은 그의 제자들 중 하나입니까? 그 대답이 네라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도 장소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언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실지에 대해 우리에게 전혀 의문을 남기지 않으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읽어봅시다. 어린아이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그가 저 말씀들을 하신 후 제 9시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게시인지 보십시오. 제 9시는 바로 그날의 오후 3시로서 이건 유대인들의 시간 표현 방식이죠. 따라서 그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날에 전투에 단련된 한 백인대 군인이 그분의 죽음을 선언할 것이고 그분의 시체는 그의 비밀 제자들 중 두 명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질 것이었죠. 또한 해가 지기 직전에 그 몸은 2사에서 53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고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라면 그분의 모든 제자들은 그분의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선한 쪽으로 영향을 줬든 간에 성경이 묘사된 대로 그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며 절망적일 만큼 그들의 상황은 나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누운 침상 옆에 앉아서 그의 죽음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알던 친구나 친척이 하루나 일주일도 더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물론 당신이 크리스찬이고 죽어가는 친구도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자신이 그들을 잠시 동안 그리워할 것이지만 잠시 후에 그들과 재회할 것이라 말하겠죠? 여러분은 그들과 자신에게 그 작별은 일시적이고 재결합은 영원하리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곧 다시 만나리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잠시 흘리게 될 작별의 눈물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 그들과 인사할 때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거기서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 또 이별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날이 끝날 무렵에 죽으실 걸 알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여러분은 유대인의 하루가 일몰과 함께 시작되어 일몰과 함께 끝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는데 향후 15에서 16시간 안에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의 죽음은 일몰 몇 시간 전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뜻일까요? 그가 하신 그 말씀들, 십자가성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일곱 말씀을 포함한 그것이요. 다 이루었다. 죄값이 치러졌다. 내가 너희를 이후에 보겠고 어느 날 돌아올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할지라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한 그 사람들을 위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마지막 기적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그분이 그들과 함께 일원이었던 그들 곧 교회의 신비를 게시할 그들로부터 떠나시면서 시작되었죠.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아셨고 그건 자신이 그들을 위해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기 전이었죠.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 부활 이후에 말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40일을 더 계셨고 그들이 불신을 꾸짖으셨으며 그들이 그분에 관해 성경을 상고하여 찾도록 격려하셨는데 그들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분의 죽음, 장사된, 부활에 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끝으로 올리브산에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분은 몸이 들어 올려지셨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게 되기 직전에 우리를 위해 주신 그의 마지막 지침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 마지막 지침을 주신 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곳으로 제자들을 이끄셨는데 잠시 동안 머무시다가 그들을 위해 하늘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사람도 모르는 어떤 날과 시가 되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알지만 당신은 그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날과 시에 떠나셨던 것을 압니까?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을 연결점으로 삼아서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찾아 우리와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이 지점으로부터 여러분이 단서를 찾기 바라는데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고 그건 빵가루처럼 뿌려져 있어서 여러분을 놀라운 진리로 인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나 시를 알지 못했으며 단지 그분께서 그들과 잠시 더 함께 계실 것이라고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가 떠나실 것은 알았지만 그게 언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하신 마지막 말씀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이었을지는 압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2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을 배단이까지 데리고 나가신 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마지막 경배에서 예수님께서 축복의 소나기를 내려주셨음을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빛처럼 내리셨고 그분은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빛처럼 내리셨습니다. 열한 제자들은 지구상에 없었던 가장 놀라운 산 꼭대기 경배에 초대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끝으로 자신이 말씀의 힘과 권능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만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불을 붙여 기대하기 시작하게 한 또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나눈고 전파하기 시작하게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냐 하면 그보다 단지 40일 전에는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마음은 부서지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리라 말씀하셨으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희망으로 채울 말씀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복된 소망에 관한 영광의 비춤을 처음 입었고 예수님의 승천은 그들이 귀로 처음 들었던 새 소망의 리허설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걸 들었을 때 그들은 슬펐고 혼란스러웠었는데 이제 그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결국 진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분의 귀환에 관한 약속과 그 패턴은 그들과 우리를 한결같은 불멸의 소망, 곧 복된 소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분의 40일 동안의 나타나심은 열한 제자들만을 확신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의 문자적, 육체적 부활에 관한 간증을 그들에게 주셨죠. 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것을 누가 들어보았겠습니까? 헌데, 같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의 말씀을 기적을 행하심과 연관지어서 보세요. 그의 제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승천의 사건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삶과 간증은 변화되었는데 그들은 기쁨과 기대로 채워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당히 놀라운 것들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고 소경과 절름발을 고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기타 훨씬 많은 것들을 행하셨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이 증거하게 될 것은 그들이 이전에 본 것과 전혀 같지 않았음을 명심하십시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증거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 곧 그분을 사랑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이 더 많은 무리들은 말 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상호 교류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명백히 그들 중 누구도 그 사건을 증거하지는 않았는데 그 몫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겨졌죠. 여러분은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까? 왜 제자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 구름들 사이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의 휴가에 대한 기초적인 단서이자 진리인데요. 그 놀라운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문맥에 따라 전체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새롭고 미래에 올 복음과 연관되는 것을 평이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된 부활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는 구분되는데 우리가 의문과 좌절에 빠지지 않으려면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복된 소망의 초석이고 그것은 복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차도들에게 전달된 복음, 곧 예수님의 죽음, 장사된 부활의 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복된 소망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된 소망을 배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건 사도들의 방식과 다른 것인데요. 그들 중 한 사도, 곧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의해서 직접 이방인을 위한 전파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은 불러냄을 받은 신자의 물이 곧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모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초자연적 기대와 소망의 안목으로 이것을 다시 보겠는데 그리스도의 승천이 신비인 교회의 떠남, 곧 오늘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휴거라 알려진 그 사건에 대한 전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을 1절부터 보겠습니다. 5. 대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해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하는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누가보검 24장 49절로 5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배단위까지 데리고 나가신 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끝으로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이제 대언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분명히 보여지는 패턴의 개요를 곧 매우 현저하고 매우 영광스러운 하나의 대언의 개요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희망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장차 세상에 남겨질 것인데 그러면 단지 하나님이 진노만 기다려야 할 겁니다. 한데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올리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이 재림의 모형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휴거의 모형일까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에스코트 받으시며 승천하셨던 그 사건이 교회의 휴거의 모형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질문하기를 예수님이 승천을 목도한 이들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이하의 질문을 다시 드릴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두개인 또는 바리세인들이 크리스도의 승천을 볼 수 있도록 초대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로마의 대표자들이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사건에 초청되었습니까?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회의론자들이나 관망자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하나만 더 보여주시라고 했던 그 자들은 이제 공개될 프로그램에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그들 또한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젊은 남자들로서 나타난 두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제자들에게 왜 그들이 주님께서 구름으로 인해 그들 시야에서 사라져 가는데도 여전히 하늘들을 쳐다보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물었죠.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그들이 한 말이 전부가 이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장면의 대연적 중요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초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천사 전달자들은 그들의 천사적 영광으로 제자들을 눈부시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숙이도록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것도 그들을 가리우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분의 승천을 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두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선포하셨던 그 복된 소망을 전달하기 위한 전달자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올리브산에서 두 천사 전달자에 의해 선포되고 또한 확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 잡기를 한다거나 침소봉대하는 과장법을 피하고 사과하는 일이 없게 한 뒤에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작은 신비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게시된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보여줬고 하나님의 두 전달자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 곧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떠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승천사건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답은 매우 간단하고 교훈적입니다. 그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보이셨고 그것은 초대된 자들 곧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새로운 신자들이 모임에 근거한 새 사역을 시작할 그 열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비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임은 여타 모든 인류와 하나의 간단한 영광스러운 사실로 구분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신인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했으며 또 한 가지 어떤 놀랍고 기적적인 게 그들에게 있었죠. 그들은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내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따라서 승천이 지상재림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무엇이냐면 오직 사도들만이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귀결되는 복음과 높은 대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을 선포했죠. 승천이 다락방에서 언급된 약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맺어진 약속은 주께서 그들과 잠시 동안만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늘에 거하게 될 자들과 그들과만 맺으셨는데 그것은 선택된 그룹의 사람들, 곧 그분의 떠나심을 목격한 이들과의 배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교회의 휴거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다만 그리스도께서 그가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 신뢰한 그들 또한 장차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돼 그들과 또 더 많은 이들과 하신 엄숙한 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실 것을 알았죠. 그들은 그리스도께만 믿음을 두고 신뢰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언제나 그렇듯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채널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라고 초청합니다. 이 영상과 또 새 영상이 우리 채널에 올라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데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시 결코 거듭난 적이 없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 기꺼이 대화를 나누겠는데 우리에게 logislandbooks.com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드리며 마라나타 주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